안녕하세요. 제이미스 로코투어입니다. 오늘은 부산 중구에 위치한 국제시장에 왔습니다. 2014년에 개봉된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 더 유명해진 이곳은 1945년 광보기후 시장이 형성되어서 한국전쟁 후에 피난민들이 장사를 하면서 활기를 띄웠고 미군의 군용물자와 함께 부산항으로 밀수입되어 온 온갖 상품들이 이곳을 통해 전국으로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돗대기시장이 바로 국제시장이었고 기계공구, 전기전자류, 주방기구, 의류가 주요 품목인 도소매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제시장의 간판, 꽃뿐인에도 찾아서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전성기 국제시장의 경우 그야말로 없는게 없는걸로 이름 높은 서울 청계시장과 함께 마굴로 이름 높은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바로 옆에 있는 부평 깡통시장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꽃뿐인에는 원래 자파를 판매하던 영신상회였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는 미제용품을 파는 가게였죠. 영화 속 나왔던 간판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커피와 과일주스 그리고 스무디를 팔고 있네요.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깡통시장에 왔습니다. 이게 화장실에 기름을 살짝 발라서 한번 태어뿐는데 기름을 지금 너무 많이 발라 본거에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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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기름을 발라서요. 이게 이 색이 나오더라구 시끄러니까. 그래 맞아요 나와요. 이 색이 나와요. 이 여기에서 물이 가잖아요. 물이 가면은 물이 가면 죽잖아요. 씻으면 노릇수르릉하게 변해요.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요게 정상이거든요. 이거를 와야 올룩불럭하려고 올룩불럭. 그렇게 기름을 많이 발라서 그렇다니까. 아니 이거 원래도 좀 올룩불럭하더라구요. 이게 지금 원인이 기름이 너무 두껍게 발라 놓으니까. 기름이 좀 두껍게 올룩 올룩하게 되더라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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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요. 요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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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의 떡볶이가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와봤습니다. , 이evernt에 또 다른 부산을 거사로 바꿔서 썰어주고, 다른 부산은 성불을 제거하고, 또 다른 부산을 넣었다고 합니다. 고춧가루 떡볶이 1인분 떡볶이 3 molecules 그리고 떡볶이 소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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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이color? 요리가 많아요. 고마워. 사실은 정말 잘 못했습니다. 저는 많이 준비했어요. 저는 대신에 벽에 그리고 파티는 집에서 마저atte기로 보고 잠이 가있어요 아까 전에 막듣고 있는 모짜렐라 이리와 한phon ONE 야곱 criticism 봉태전사와 뽀뽀한 게 있는 맛 가볼게요 뭔가요? 이거는 뭐에요? 이곳 깡통시장은 먹거리와 창거리가 무척 다양하네요 다음 에피소드 자갈치 시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빠바이 다음 에피소드 자갈치